지수의 꽃, 통기타로 예쁘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표현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릴스 버전. 기타 완전 초보가 접근하기 좋고 기타 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옆에서 노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약간 이 노래 가볍게 릴스 한 번 올려서 조회수 한 번 도전해볼 만한 그런 버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이 약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버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메인 리듬 같은 것을 조금 많이 따라가면서 곡 자체 분위기를 한껏 살려보는 멋진 버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릴스 버전 제가 노래를 잘 몰라서 그냥 편하게 부르면서 할게요. 랄라라라맛 랄라라라 자 여기까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나오는 코드 A마이너 코드고요. 검지손가락 1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2프렛 4번줄, 약지손가락 2프렛 3번줄이에요. 기타 코드 잡을 때 이렇게 예쁘게 잡아야지 누르고 싶은 대로 막 누르면 안됩니다. 나중에 고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뭐 남들은 대충 이렇게 아무것도 누르고 그냥 막 하던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더 열심히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세 하나하나 잘 따라하세요. 자 첫번째 바디 A마이너 스트로크 한번 그리고 세번을 기타를 때릴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식으로 연주합니다. A, B, C 자 두번째마다 E마이너 A마이너 코드에서 검지 떼고 두손가락 위로 올려서 중지손가락 2프렛 5번, 약지손가락 2프렛 4번 눌러주면 됩니다. 엄지 열고 이렇게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마음대로 막 요렇게 요렇게 이거 보이나 이거 너무 웃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누르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단지 시간이 지났을 때 기타를 좀 더 잘 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면 자세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 두번째 E마이너도 오른손 출법 똑같이 자 세번째 마디 G코드 E마이너 코드에서 중지는 가만히 놔두고 약지손가락 쭉 뻗어서 6번 눌러줍니다. 6번줄 새끼손가락으로 1번 안 눌러요. 1번은 여기 밑에 살로 살짝 막아주는 거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1번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잘 하시죠? 약 새끼손가락으로 1번 누르고 싶은 사람들은 누르세요. 근데 눌렀는데 엄지가 막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나오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눌러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G 자 네번째 마디 다시 돌아와서 A마이너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A, B, C F, R, E, M 만큼 찾겠던 날 그 눈빛이 싹 변했지 어쩌면 있던 나니까 똑같이 난 파란 나비처럼 날아가 잡지 못한 건 단 일곱시니까 활짝 꽃피웠던 시간도 이제 모두 내게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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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C파트 이어서 할게요. 첫번째 마디 F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 2프렛 3번줄 약지손가락으로 3프렛 4번줄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따라 하시면 좋겠죠. 자 4, 3, 2, 1 오른손 4, 3, 2, 1이에요. 자 G코드 6, 4, 3, 2 자 E마이너 6, 4, 3, 2 A마이너 5, 4, 3, 2 다음줄 F4, 3, 1 G6, 4, 3, 2 자 E7, 6, 4, 3, 2 자 E7코드는 검지손가락 1프렛 3번줄 그리고 중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 1프렛 3번줄 중지손가락으로 2프렛 5번줄 눌러주면 돼요. 6, 4, 3, 2 자 A마이너 5, 4, 3, 2 자 그리고 브릿지 파트는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릴스 버전 마지막 D파트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안녕, 굿바이 뒤는 절대 안 봐 미련이라 미룸 매일 새하나 봄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하면서 넘어가죠. 자 F4, 3, 2 똑같아요. G6, 4, 3, 2 E7, 6, 4, 3, 2 A마이너 5, 4, 3, 2 F4, 3, 1 G6, 4, 3, 2 E7 이 스트로크 한 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봄비에 너에게서 떨어져 꽃향기만 남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스트로크 한 번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꽃향기만 남아 이러면서 반복되죠. 자 그럼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취미였던 사람들 그리고 G6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노래 좋아해가지고 약간 편안하게 조금 있어보이게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A마이너 코드 먼저 아니까 잡으시고 5, 4, 3을 버커시브 할 거예요. 5, 4, 3 같이 튕기라는 얘기죠. 자 1, 2, 3, 4 1, 2, 3, 4 5, 4, 3 튕기고 때리고 5, 4, 3 땡기고 때리고 이걸 반복할 거예요. 자 E마이너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6, 4, 3 자 G도 6, 4, 3 A마이너 5, 4, 3 자 이런 패턴으로 A파트 B파트 연주할 거예요. 에비씨 또렘이 막 괜찮겠던 날 큰 눈빛이 싹 변했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람과 비처럼 날아 잡지 못참간단 니 몫이니까 황 behaved 꽃 피웠던 시간도 이젠 또 내게 자 그럼 C 파트 갈게요. F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643으로 하시고 F 못 잡는 사람들은 Fmaj7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Fmaj7은 432로 할게요. 붉게 터져버린 G643 너와 나 E만 643 난 괜찮아 넌 A만 543 자 Fmaj7은 432 F는 643 자 E7은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검지손가락 1프레스 3번줄 새끼손가락 3프레스 2번줄 눌러서 6431을 꽃잠기만 남기고 A면을 잡고 여기 스타카트로 끊어주세요. 543은 왼손으로 끊을 건지 오른손으로 끊을 건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아마 초보들은 오른손이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브릿지 하시고 자 이렇게 쭉 한 번 더 반복하시고 이제 뒷파트 가서 이제 난 영국발 뒤눈 절대 안 봐 미련이란 이듬의 입새야 밤 비해 너에게서 떨어져 골창기만 남아 하면서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베이슬럼 같은 거를 기타로 좀 표현하면서 코드는 쉽게 가면서 원곡의 느낌을 좀 살려볼게요. 편안한 버전에서 조금 불편해지는 정도예요. 자 하고 알려드릴게요.